이렇게 아 이렇게 찍으면 좋겠는데 동영상 동영상 어디서 오셨어요? 백석이요 백석? 영웅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죠? 언제부터 영웅이 좋아하셨어요? 오래됐어요 그렇죠? 우리 영웅씨만 생각하면 기쁘죠? 그래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노래도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죠 쟤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인성애다 잘생겼지 쟤는 진짜 영웅이는 볼 게 하나도 없고 맞아요 까둣까둣 우리 영웅씨 생일이 언젠지 아세요? 6월 6일 6월 10일 우리 영웅씨는 진짜 나무라 영웅이가 좋아하는 거 뭐 있죠? 의미씨 저기 소고기 소고기 말고 오징어치게 오징어치게 오 맞았습니다 아니 소고기는 콘서트 하기 하루 전날 꼭 먹는데 그래야 된다니까 맞아 어르신 너무 잘한다 진짜 찐팬이다 진짜 얘는 진짜 파도파도 저기만 나온다잖아요 좋은 거만 인성애다 근데 요새 또 축구에 난리잖아 걔는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고구마 장사에다가 알바에다가 근데 어르신 고구마 장사할 때도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아침 마땅해서 노래하고 또 걔는 계속 브리옷 돋고 후원하고 맞아 계속 그러니까 영웅시대도 똑같이 해 얘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저기야 저기한테 자기 이렇게 많이 저게 됐다고 해서 돈 벌었다고 해서 동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다 투자 하잖아요 그럼 그냥 맞아 저기만 해서 설교하고만 하고 박사님 여기 내려 앉으세요 거기 앉으시지 말고 의자 저기도 앉으세요 거기 영웅이 깔고 앉으시면 안 돼요 영웅이는 벌 이렇게 하나도 없는 애야 맞아 근데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 애죠 제가 우리 어르신 여기다 동영상에 다 찍어놨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유튜브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너무 고우신데요 제가 이거 유튜브 이거 올려도 되죠 그럼요 그쵸 나중에 그리고 제가 가만있어봐 영웅이한테 거냉 한번 하세요 거냉 거냉 어르신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히어로 사랑하면은 이뻐져 맞아 건강해져 그럼 예 최고예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아유 예의 노래는 다 좋아 나네 나무랄 게 없어 아유 예의 노래는 다 좋아 근데 어쩜 그렇게 댄스도 잘하는지 모르겠어 예 맞아 옛날에 또 돈으로도 못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전 상암에서 놀랐어요 비 오는 날 같거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영웅이 정성 전 기억에 저기는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다니 아직도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야 네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다니 2년 뒤에는 더 큰 게 터진대요 네 맞아요 하여튼 얘는 이게 잘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좋은 맨날 좋은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일만 하니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얘는 옳습니다 옳습니다 진짜 옳습니다 예 진짜요 얘는 잘못될래 잘못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 그죠 오늘 너무 감동 받으셨죠 네 아우 마지막에 찬란한 태양이요 그거 볼 때 눈물 나와 그쵸 영원하라 권행 다시 한번 권행 좀 하세요 권행 사랑합니다 예전richt사 감사합니다 네 네 궁芒 능 bund 네 에는 감사합니다.